안녕하세요 수능 생명과학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곡습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2025 최종점검 올해 마무리 파이널 강좌를 소개하기 위해 OT를 준비했습니다 한종철 컨텐츠로는 마지막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원섭섭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 끝낸다는 측면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 거죠 되게 유명한 명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다양한 출발점이 있었겠지만 끝남, 마무리 올해 수능에서는 멋진 결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회 결과를 성취하실 거라고 믿고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무리에서 나이스한 끝남을 돕기 위해서 한종철 간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파이널 강좌 최종점검 올해의 마무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 경향은 여러분들이 몸소 올해 6구평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핵심 유전 문항 난도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이어서 풀이 과정이 긴 다수의 중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기본 문항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빡빡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료와 지역적인 내용이 이번 9평을 보면 심산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올해 최종점검 파이널 교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심차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반영 범위는 올해의 모든 기출 9평까지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 최신 3개년 평강 기출과 최신 3개년 연계 교제를 분석하여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 교제 구성은 파트 1이 개념형 문항으로 총 155문항이고요 파트 2가 추론형 문항으로 157문항이기 때문에 파이널 교절에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측면에서나 또는 분량 측면에서 꾸준히 대략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한 달 정도 그래서 10월에서 출발을 한다면 수능 전까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정리용으로 알맞게 구성을 짜보았습니다 교제 구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개념형 문항 155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서를 읽어서 또는 필기노트를 읽어서 개념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스피드 개념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문제로서 자료로서 선지로서 개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푼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꼼꼼하게 정리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5문항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매우 기본적이고 그리고 수능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끔 한 거라 속도감 있게 쫙쫙쫙 진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범위는 신상 기출과 더불어서 연계계좌의 새로운 자료 그리고 기출 선지 파생 질문 지협적인 질문까지를 만약에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지협적인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상을 찡그렸을 거야 아 뭐 이렇게 지협적인 걸 강조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울모평을 보고 난 다음 지협적인 것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 구평에도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파트 그리고 잘 내지 않았던 파트에서 지협적인 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6의미한 지협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잡아먹는 불필요한 지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1부분을 띄워봤는데요 2025학년 후 9월 모의평가를 반영을 했다라고 출처를 해놓고 기출되었던 선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선지를 수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론형 문항 157문항인데요 이거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다시 보기 81문항과 미리 보기 7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보기 81문항은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살펴봐야 할 기출 문제를 그대로 수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최신 기출을 다시 풀어볼까 그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한종철 강사가 선별한 최신 3개년 중요한 기출을 다시 수록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초론형 문항 초론형 문항이라고 하면 막전이 근육 유전 그리고 또 생태계 쪽에서 방영국 예산과 같은 그런 복잡하진 않지만 계산하는 파트가 있죠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 76문항은 다시 보기 최신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의 트렌드에 맞게끔 성취기준을 반영해서 새롭게 제작된 한종철 연구실의 야심찬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76문항은 새로 제작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강의를 촬영을 해드립니다 특히 돌연변이 단어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최근 이번 구평을 보더라도 꽤 쉽게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게끔 유형별 점검이 가능하도록 부담가지 않는 중킬러급 정도로 해서 출제 유형별 한문항식 수록에서 여러분들이 돌연변을 어떻게 할까 너무 과한 문제로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최근 6급 평가원 트렌드에 맞는 수준의 돌연변이 문제를 유형별 수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돌연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은 이 파이널 최종 점검의 돌연변이 문제로 부담없이 정리를 해보는 정도로 해서 수능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기는 올해 기출 문제 또는 최신 기출 문제 그대로 수록했는데 미리 보기는 그 문제와 일종의 쌍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쌍둥이 문제라고 해서 요거 풀려면 바로 풀리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실제 변형 가능한 범주 안에서 새로 제작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종 점검 학습 방법은 1, 2등급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야? 새로운 자료, 지역적인 선지를 어떻게 하면 대비할까? 그런 측면, 그걸 이제 대비해 갈게 했고요 핵심문학 논리 연습을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좀 깔끔한 문제로 하면 좋겠다 라는 분들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춘 학습 수준의 점검 최근 출제 경향에는 가계도가 무지막증에 나오지 않죠 돌연변이도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리고 형질교배도 너무 헤비하게 나오지 않아 유전은 점점 라이트해진단 말이야 반면에 막전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런 측면의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3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마무리 정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개념도 좀 구멍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킬이나 논리가 아직까지 충분히 체화되지 않아서 마무리 어떻게 될까? 새로운 강좌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럴 때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기본 개념 숙지, 상황을 이론에 적용하는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에 취지를 살려서 파트 1의 개념 연문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유전 문화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스킬과 논리가 앞서 말씀드린 건 좀 세화가 된 게 아니고 충분히 반복되지 않아서 이 유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상당히 난감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종 점검 파이널 교재 핵심 유전 문화들을 부담없이 풀어보므로서 난도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하향 조정해놨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준비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RGB 기본 문화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핵심 문화 모의고사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용인 풀 모의고사죠 RGB는 총 70회 기본 문화 모의고사 70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아침 저녁 2회씩에서 하면 충분히 이제 RGB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RGB의 강점은 이번 9평에서 드러났는데 새로운 자료 그리고 현실 가능한 출제 가능한 지역선지들에 대비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수험생들 수강평이 9평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할까마까마 고민하는 친구들은 올해 수능은 유전보다는 비유전 쪽이 매우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RGB를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만점 시퀀스는 핵심 문화 모의고사로 세포 유전 형질 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이렇게 총 4개의 문제가 수록된 한 세트의 모의고사로서 총 40회입니다 지금 시작하기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선별해서 풀어볼 수도 있겠고 너무 과하면 만점 시퀀스는 스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8회와 조만간에 출시가 되는 9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시즌 2 시즌 1을 수험생들이 칭찬을 많이 해서 시즌 2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철투철미 시즌 모의고사 시즌 1, 2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올해 평가원 트렌드를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6구 평가원 그리고 작년 수능 경향을 고려했을 때 현실 가능한 문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실전 연습용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재 입고는 9월 20일 그리고 강좌 개강도 9월 20일 그리고 업로드는 제가 이제 촬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주 차부터 업로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력, 꾸준함, 긍정정의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요 올해의 마무리, 나이스하게 할 수 있도록 한종철행 강사가 끝까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대방 화이팅!